크로스가 많아지고요 그렇죠 박동훈 재쳐낸 이후에 박동훈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오 연결이 됐고요 불렀어요 1대1이죠 네 황정현 아 네 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선수가 부심을 향해서 박수를 3번 쳐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봤다 아무래도 이 K3리그는 아직까지는 VR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심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넘어지면서도 헤더를 가져갔죠 네 볼 낙하 지점까지 시선을 뛰지 않았던 김석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비병 6명이나 서 있고요 다부진몸의 심은섭 선수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심은섭 네 이게 야 이게 이렇게 아 저희 지금 아 굉장히 긴장했었거든요 지금 정말 저렇게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스텝도 재고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 스텝을 밟는데 공이 떼굴떼굴 올라가니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중계하기 전에 이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이 샤우팅을 위해서 배에 한껏 이 바람을 불어넣었거든요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하필이면 이 바람이 공을 또 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돼요 이 뭐 어떻게 풀로 붙일 수도 없고요 풀로 붙일 수 없죠 네 그런데